자 오랜만에 영화 리뷰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이죠 프랑스 여자 글씨가 뭔가 제대로 안나오네 뭔가 잘 안된 날인가 오늘 오 고맙습니다 근데 저한테 주시는 것보다요 그 밖에 나가서 깎아나 더 사드시는게 좋습니다 감독은 김희정입니다 영화 리뷰를 제가 오랜만에 하는데 가끔 하거든요 아 이거 슛 바깥 화면이 자꾸 이렇게 뜨네 뭐 괜찮아 양쪽 화면이 지금 제가 배경화면이 보라색이라 그런지 자꾸 이게 이렇게 뜨는데 이거 좀 해결하고 할게요 이왕 하는거 자 요렇게 합시다 이러면 색감았죠 그죠 색감았습니다 프랑스 영화 지금 개봉중인 영화입니다 아 프랑스 여자 지금 개봉중인 영화고 그 이번 수목금토인가요 목금토일인가 거기 보면은 그거 주죠 그 문체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영화값을 이제 1인당 6천원씩 할애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전영화를 안봅니다 잘 안봐요 영화관에 가서는 잘 안보고 네 특히 이제 영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게 아 난 이건 규카츠는 별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도 이거는 1인당 12,000원을 주고 볼만한 지적위난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보는데 그냥 오늘 왠지 나가보고 싶더라고 오늘 여자친구랑 나가보고 싶어서 같이 보고 왔어요 왠지 어 프랑스 여자 그러면 어 이거 적당히 내가 좋아하는 그 지적 허세 유의 그리고 교만 뭐 이런게 들어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 영화 제목목 보면은 이게 그냥 불륜영화였거든 근데 불륜영화가 아니었어 놀랍게도 아니었어 난 사실 뇌치는방 같은거 기대하고 봤었었는데 기대한다는건 뇌치는방이 좋은 영화라는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영화였나 싶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자 일단 줄거리부터 읽어보죠 그 순간이 기억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한때 배우를 꿈꿨지만 파리 유학 후 그곳에서 프랑스인 남편과 정착한 미라 미라가 주인공이에요 아줌마구요 자 이별의 아픔을 겪고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온 그녀는 20년 전 공연예술 아카데미에서 함께 공부했던 옛 친구들 영화감독 영은과 연극 연출가 성우와 제외한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후배 배우 해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지만 어느것도 선명하지 않은 기억 속에서 미라는 한순간에 그때 그 시절 과거로 돌아가 꿈과 현실이 교차하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험은 흔치 않지 그지 흔치 않지 스포일러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마십시오 스포일러 전 분명히 경고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은 분은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영화가 복잡한 듯 하지만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듯 하지만 단순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요즘 영화들은 경향이 어떠냐면은 감정을 배설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좋게 말한 표현이고 좋게 나쁘게 얘기한 배설인데 그런 걸 개인의 감정 있죠 그거 자체에 주목을 해요 옛날 영화들은 이제 서사 구조 이야기 이런게 좀 더 재밌었던 이런게 좀 더 이제 주목을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 영화는 개인의 감정 그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봐요 네 그걸 가지고 수준이 높아졌다 수준이 낮아졌 수준이 높아졌거나 수준이 낮아졌다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고 다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주변 친구들이 자기를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영화 배우가 영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비우라고 그러면 아니고 주인공이 이제 자기 감정을 막 이것저것 영화에서 표출하면은 그게 자기 이야기인 것 하면서 좋아한다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생각에 난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것도 그런 부류의 영화고 다만 구조가 재밌어요 이게 대충 줄건이 이렇습니다 그 프랑스로 갔던 아줌마가 배우가 이제 김호정 아줌마입니다 그 아줌마가 프랑스로 갔다가 서울로 와요 한국으로 오는 거죠 한국으로 와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는데 근데 이게 옛날 친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맨날 저녁마다 술을 마셔 참 돈도 많지 그지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셨다가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거죠 근데 소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장실만 갔다 오면은 갑자기 과거의 과거의 환상들을 보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하루 이제 그 이어가는 게 이제 이 영화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옛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옛날 친구들과 옛날의 추억이 생기더라 그런 겁니다 그게 그게 줄거리에요 근데 구조가 좀 특이한 게 구조가 특이한 게 이게 재밌는 게 근데 갔다 와서 옛날 친구들하고 옛날 그걸 보는데 아줌마가 보니까 죄책감이 되게 많아 아 림포매니악 보고 아 고맙습니다 림포매니악은 이거 프랑스 여자 끝나고 할 거예요 죄책감이 많아요 죄책감도 많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남자 어 자기하고 사귀었던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에 대한 미련도 있어요 프랑스 가서 결혼했는데 그 프랑스에서 결혼한 남자하고는 이혼하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것저것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또 자기 감정을 남한테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깝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속되게 말해서 깝깝하고 좀 그런 사람인 거죠 사람이 감정을 얘기를 안 하면요 남한테 예를 들면 나는 재밌다 즐겁다 빡쳤다 화났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너하고 수익사고 싶다 이런 감정들을 얘기를 안 하면 어 그게 속에 쌓여요 속에 쌓이고 그게 언젠가는 터지죠 터져요 그게 안 터지면 그 속에서 암세포가 되는 거고요 터지면 이제 이제 싸이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적절하게 표현해 줘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제 어? 난 너를 사랑하는 같아 난 널 좋아하는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여자가 전부 다 여러분한테 좋은 친구로 지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쩌거나 그렇게 정기적으로 표현해 줘야 그 인터넷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망상글 쓰는 새끼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표현해 주시고 아무튼 여기 그 주인공 아줌마도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그 죄책감 옛날 그 친구들한테 대한 죄책감 자기 친구들한테 대한 연민 자기 친구들하고의 뭔가 잘 안 맞는 부분이 계속 계속 수십 년 동안 쌓여 가지고 온 뭔가의 불협함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남아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터져 나가거나 아니면 그게 베일이 드러나거나 벗겨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 요게 요게 요기부터는 정말 스포일러입니다 요건 보지 마세요 요거는 원하지 않는 분들 듣지 마세요 놀라운 거는 이 모든 것들이 김호정 아줌마가 봤던 환상이라는 거지 주마등이라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처음에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프랑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편의 이제 내연녀 자기 아는 후배인데 그 내연녀하고 만난 삼자대면하는 자리에서 이제 남자 남편은 애는 전남편이죠 전남편한테 너 X같은 놈이야 막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잠깐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있는데 그때 그 아줌마가 있던 그 지역 그 지역에다가 테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져서 아줌마는 거기 깔렸는데 그런데 그 틈에 그 자기 감정들 남편에 대한 빡침 내 언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옛날 친구들에 대한 연민 사랑 그리고 이제 죄책감 그 다음에 뭔가 뭐 잘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이제 머릿속에 스치는 거죠 그게 영화예요 그게 이 영화예요 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용이 내가 왜 이게 좋다 그러냐면 괜찮다 그러냐면 사실 내가 나는 누에 치던 방 같은 영화를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영화는 전혀 아니었고 아니 그런 영화보다 훨씬 낫지 누에 치던 방은 이제 과거 현재 과거 현재에게 왔다 갔다 하거든 시점이 근데 그게 난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 지금도 도대체 그 영화의 줄거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그 뒤로 몇 번 더 봤거든요 노예치다 막 내가 영화 다시 보기 영상부 중에 제일 먼저 보시면 그게 있거든 너무 산만해요 너무 산만하고 사람들이 줄거리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프랑스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프랑스 여자는 어쨌건 여러분이 중간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왜 그 옷 다 벗고 색상하나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 테러 장면 때문에 이 영화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구조는 복잡한 듯하지만 그래서 단순하고요 복잡한 듯하지만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지적허세 그런 게 뭐 홍상수처럼 심하지 않습니다 파리라는 걸 소재로 삼아서 아줌마들이나 배우들이 막 그 허영 막 그런 거 부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요 홍상수에 비하면 홍상수가 홍상수도 같은 놈들이 만든 영화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담백하고 아주 정상적인 영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하나 걸리는 게 배우들의 그게 좀 심해요 연극 연극투라 그래요 연극투 이게 연극하고 이제 영화하고 뭐 그런 연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쓰는 말인데 연극투라는 게 뭐냐면은 책 읽는 것처럼 읽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밥 먹었니? 밥 먹었니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밥 먹었니? 뭐 먹었니? 뭐 잘 참 먹었니? 양판녕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걸 표준화된 말로 그걸 표현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밥 먹었어? 안녕? 아니면 또 뭐 어떤 게 있을까? 넌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걸 되게 일원화되고 표준적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게 억양 표현 모든 게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전 사람들이 연극에 보통 이런 말을 쓴단 말이지 연극이나 영화에다가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뻗쳐 나올 때 이걸 어? 내가 영국도 쓰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사실 이걸 이런 말을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말 안 쓰니까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이게 감독 일부러 그걸 주문한 건지 아무튼 전부 다 연극투가 좀 많이 심해요 연극투가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그런데 그게 좀 어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계속 좀 신경 쓰이는데 뭐 서울분들은 이제 평소에 쓰는 말이 이제 연극투이기 때문에 아마 별 개의치 않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 다른 지역분들은 좀 걸릴 겁니다 난 좀 짜증 났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를 준다 그러면 내 생각 6에서 7점 사이 정도 된 거 같아요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가 갈릴 수는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프랑스 여자의 영화에 대해서 근데 못 맞는 영화는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게 깔끔했고 줄거리도 되게 깔끔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평작이거나 평작 이상 정도는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지루하고 막 감정 표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섬세함 아니면 뭐 뭐 좀 비꼬서 얘기하면 여자다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영화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막 그 나와가지고 막 우주선 타고 깨부수고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별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다만 이제 내가 한번 그 거울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울어봤다 아니면 내가 옛날에 이제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한테 차 맞은 것 때문에 방에서 질질 짠 적 있다 그러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별로라 그러더라고 제가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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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책감의 근원 류아벨 요렇게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옛날에 좀 많이 참아졌거든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자 같은 걸로 대가리를 깨버릴 거야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그때는 왜 못했을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심한 말 하면 안 되지 그지 요게 프랑스 여자입니다 지금 개봉 중입니다 여러분 개봉 중이고 오늘까지 6천원 할인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분들은 뭐 프랑스 여자 안 보시더라도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12,000원은 좀 아깝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화도 다 그렇고 사실 6천원 7천원 정도면 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 가격이 그게 좋은 거지 싸고 많이 봐야지 요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쾌적하게 보실 겁니다 혹시 가시면 프랑스 여자 끝 되 좋다 도움도 Gesetz부voorдержido 이런 게 아니라